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늘 아침에 irτο 한참을《냥냥냥냥라고 ㅁ냥냥ㅓ》 재료들과 계란을 넣는다 마늘에서 온다 냄비와 계란을 넣는다 이는 양념이 흘러질수 있어요 맘에 매운 양념이 그러면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단단하게 먹어야지 계란을 넣는다 계란을 먹어야지 계란을 먹어야지 계란을 먹어야지 계란을 먹어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생겼네,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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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맛이 갔나 보세요 손님, 손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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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 사진 간장찌개 고추냉이네요 고추냉이 고추냉이 다진마늘 남은걸로 고추 곱게 고추냉이를 고추냉이를 다다오! 타자! 너 운동 안해? 응? 운동 혼내자 시 grandmother 시 2020 4th Oh my god. I indeed really just like its kind of so much. I rent a safe way And I just like got it for you guys Thank you Fleeson 우리 길이라고 축하드려요 protes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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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간에 왜 피웠어? 생일 축하합니다 코로나 아니지? 생일 축하합니다 중간에 마라구요 이제 까이지 안오네 이 황 누구지?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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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보 너무 잘하네요 재밌어 집중하자 서비스 바렌지 하다시 냥 다신 여러분들, 요구 즐거운 바람 요해 생선 눈깔을 찍어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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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가 불편한구나 그렇게 흔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옥수수 어이없어 우승 어이없어 아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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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짜리가 맛있어서 다행히 가득한 물이 다행히 배가 안 가득 고추장 설탕 소수 소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